안녕하세요. 앞으로 주식 맛집 코너를 맡게 된 이데일리 맵 이수범 전문가라고 합니다.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주도주를 찾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아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주식 맛집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이 찾지 못하시는 주도주 그리고 전도 유망한 기업들을 다량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저희 노란톡 채널 추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게 되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링크 바로 안내 도와드리니까요. 바로 입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 그리고 업종 섹터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많이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주도 섹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방산 섹터인데요. 여러분들 작년도에 혹시 방산 섹터를 투자하신 분들 계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 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태조 이방원답게 방산 섹터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도에 대규모의 수주에 이어서 올해에도 그 성과가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본격적인 실적 반영은 언제부터 가능할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 섹터 외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유 간단하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예상했었던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도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자주 국방에 대한 수요가 매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위, 방위 쪽으로 많이 투자를 많이 집행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주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독일이 24년까지 GDP의 2%를 넘게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부분이죠. 특히나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같이 무기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증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들이 충분히 그 성과를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한국산 제품,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노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차적인 협정까지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후 25년까지 실적이 크게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꼭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처음은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했죠? 무역 전쟁을 토대로 지금 분쟁이 가속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중국이 좀 지고 있는 형국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국이 유일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이슈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대만 이슈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건들거나 대만에 미국산 무기를 수출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아주 중국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과 대만을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중국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만 이슈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크게 대립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당연히 방위 쪽으로 당연히 다시 수주 증가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실적적인 수혜가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부가 같이 무기 수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도 방산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아시아 국가 특히 이제 가성비가 높은 이런 무기를 구입하는 국가들이 좀 많았던 반면에 앞으로는 어때요? 돈 많은 중동 국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랍과 사우디 쪽에서도 충분히 이제 수주를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수주 공시를 토대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능과 품질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보다 성능과 품질, 즉 고부가 제품에 대한 판매가 증가될수록 이익률이 커지는 것이 방위 쪽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현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무기 주요 수출국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트리키에, 인도 5만 순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이제 가격이 중요해, 나는 품질보다는 가격이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집트, 콜롬비아 등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수출, 앞으로 증가를 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영국, 스페인, 호주, 사우디, 폴란드 쪽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까지 우리가 좀 석권을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방산 쪽 이익률이 크게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당연히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쪽만 하더라도 국방 조달 시장 규모가 무려 480조 원입니다. 굉장히 크죠. 우리 한 해,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 시장이 당연히 방위산업 수출 1위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충분히 기술력으로 역수출이 가능해지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실족은 큰 폭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도 4대 방산 수출국을 천명해서 국방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7년까지 R&D에 7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22년까지 170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은 정부의 큰 도움 없이 지금 이뤄낸 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서포트를 해주고 국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인 어필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수준은 크게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역시나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직접적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천명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미국이 무려 39% 그리고 러시아가 19%, 프랑스가 11%, 중국이 4%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서게 된다면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올라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럽국가, 북미시장 전체가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러시아산 어떤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수입을 안 하려는 모습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 틈을 잘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수출 증가가가 훨씬 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 부품산업 진출 시 고속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수출, 어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 나라의 수출을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너네 나라가 써도 괜찮아 라는 것을 어필하기가 매우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미국 시장의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사실상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부품부터 차례차례 우리가 수출이 가능해진다면 당연히 천천히 완제품까지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허락이 된다면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여러 나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 기업별 핵심 무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주를 토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K2 전차를 주력으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K9 자주포를 생산을 하고 있고 K239 천모 다연장 로켓 등을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FA50 공격기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도 2조원 넘게 수주를 기록했지만 천궁2를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25년까지 장기적인 실적이 커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척상도 한번 살펴드리자면 한국항공우주가 말레이시아 수출 계약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리기 시작하고요. 콜롬비아 역시 수출에 대해서 직접적인 논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도 호주 전투장갑차 수주 결과를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노르웨이, 이집트의 K2 전차 납품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수주 증가가 충분히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또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간략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QR코드 직접적으로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 채널 추가 진행이 가능하고요. 실시간으로 시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니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게 되시면 저희가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굉장히 정말 오전장 다르고 오후장 다른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시간 정보를 토대로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정말 확실한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준비를 좀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맛집의 두 번째 코너 저평가 종목을 분석해드리는 저평가 맛집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현대로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 사업 분야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레일 솔루션 분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고속전철 전동차를 생산하는 그 주축인 사업이 바로 레일 솔루션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바로 디펜스 솔루션 분야죠. 그래서 앞으로 방산 쪽에 집중을 하시는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의 디펜스 솔루션 분야에 딱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정모를 취합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현대로템의 디펜스 솔루션은 K2 전차 모델이 주력인 제품으로서 많은 매출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폴란드 1000대까지 물량을 계약을 체결했고 25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차적으로 인도할 때마다 분기별 실적을 계속 숫자로서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시기가 25년까지 도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올해 23년에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들린다면 이것은 26년, 28년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이슈들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올해 20% 정도의 선수금이 유입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적으로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의 수주장구 추이와 신규 수주 추이인데요. 일단 수주장구 추이 오른쪽 표부터 보게 되시면 지금 현재 레일솔루션 분야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레일솔루션 분야는 지금까지 적자를 많이 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대로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나타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레일솔루션 분야였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 지금 왼쪽 표인 신규 수주 추이를 보게 되시면 당연히 레일솔루션 분야보다 디펜스 솔루션 분야가 훨씬 더 커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앞으로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영업익률이 크게 확대가 되고 당연히 레일솔루션 분야에서 매출액이 줄어드는 만큼 적자 규모 역시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24년도에 영업익률 최대 8%까지 기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만약에 추가적인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에는 규모의 경제효과 그리고 고정비용에 커버하는 효과를 같이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25년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영업익률은 더 크게 10%, 맥시멈 10%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표 한번 보면서 재무제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19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크게 적자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였죠? 레일솔루션 분야에서 굉장히 크게 악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20년, 2021년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방산 쪽이 크게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2022년과 2023년, 2024년에 걸쳐서 연평균 40%가 넘는 영업이익률 증가가 예상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평균 40%를 증가하는 기업, 얼마만큼의 PER를 부여해야 할까요? 제가 예상했을 때는 최소 PER 30배 정도를 기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업사이드로 많이 열려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 부채가 360%에 달했지만 지금 200%로 낮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 부담 역시 크게 줄어들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까지도 우리가 내다보고 있다.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뉴스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영업이익 호전 효과가 같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레일 솔루션 분야는 그냥 버리는 분야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좀 이렇게 신성장 동력으로 볼 만한 것들이 많이 부재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수소 트램 등과 같은 이런 신성장 동력 부분이 좀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2030년까지 고속성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2030년 지금 유럽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소 트램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따라서 향후에 아 방산 이후에는 수소 트램과 같은 레일 솔루션 분야에서도 엄청난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간단하게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간단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 채널 추가 가능하고요. 실시간으로 시황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문자로 노란톡방 직접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 샵 3772 거기에 이수범 세 글자 딱 남겨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현대로템만이 가지고 있는 단기 상승 모멘텀 트리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노르웨이 수주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현지 최대 업체인 콩스버그 사와 함께 현지 시장 진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아시겠지만 혼자서 단독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매우 흔치 않습니다. 보통은 협력 모델을 토대로 시장이 뛰어들죠. 지금 현재와 같이 보호무역이 강조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미국이 직접적인 공장을 짓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세액 공제 효과 이런 것들 못 받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장을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자 현대로템은 이에 딱 발맞춰서 지금 현지 시장에 진출을 진행을 하고 있고 1.7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지 생산까지도 가능해진다면 물류비용 등 이런 것들을 지금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고 현지에서 원자재를 직접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익률적으로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수소 트램이십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수소 트램 같은 경우는 전기 수소 전기를 이용해서 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주간 실증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올해 말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술이 제대로 개발이 되게 된다면 수소 트램이 2030년이 아니라 2025년까지 매출을 끌어다가 더 빨리 수주까지도 따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집트 그린수소에너지 신규 트램 프로젝트의 입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성과가 나올 시 수주 같은 건들이 나올 시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올 시에 당연히 주가는 크게 상승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작년 2018년이네요. 2018년에 최고점인 45,500원을 찍은 이후로 지금 2020년 3월에 최저점 8,700원 바닥을 다지고 지금 현재 2만원대 3만원대까지 올라오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2018년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대북 테마였죠. 그래서 대북 철도 테마, 야 철도로 연결할 거야, 남북 도로 협력할 거야 이런 이슈가 발생해서 크게 이제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테마주 관점으로 보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산의 수출이 지금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K2에 대한 지금 수요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치적으로 실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펀더멘탈 쪽으로 앞으로 점점 더 좋은 실적 지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 충분히 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 뿐만 아니라 당연히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펀더멘탈에 이어서 재료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드린 대로 수소 테마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이런 탑픽주 부분으로 같이 볼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주식 맛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주도주 섹터 방산주를 설명해 드리고 그 안에서 현대로템 종목을 깊숙하게 좀 딥하게 분석해 드리는 시간 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QR코드를 직접적으로 스캔해 주시면 저희 노란톡 채널 추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자로 샵 3772 이수범이라고 딱 세 글자만 여러분들이 남겨주게 되시면 노란톡 방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실시간으로 정보 전략 이런 부분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전장 주력 테마 다르고 오후장 주력 테마가 다른 정말 개인 투자자로서 매매하기 힘든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실적주에 대한 과감한 베팅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불확실성적인 이런 요인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시화, 전략 이런 것들을 잘 참조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시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5년 큰 수익을 내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시장 내가 어떻게든 집중해서 어떻게든 공부를 해서 내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시게 되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로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 올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